영주권자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열거한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공적 부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요 코리안 위설센터의 김지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공적부조법이 올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발효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서가 I-485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I-944라고 새로운 포미 등장을 했어요 여기다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정보 공적 부조 관련된 모든 정보를 디스클로즈 밝혀야 돼요 작년 10월 19일 이전에 받은 것은 소급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10월 19일 2019년 이전에 받은 베네피트는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진 않지만 몇 개는 디스클로즈는 해야 돼요 그 포럼 자체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내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받은 영주권인데 지금 받고 있는 공적 부조 때문에 뺏기기 싫어요 이러시는데 전혀 무관하세요 영주권자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자를 앞으로 영주권을 따거나 다른 비이민, non-immigrant 비사를 신청하실 때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받으셔도 돼요 조건이 된다면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180일 이상 여행 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공적 부조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적 부조를 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180일 이상 여행을 안 하시면 돼요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시고요 시민권 신청하시거나 영주권을 갱신하시거나 혹은 임시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하려고 나중에 I-751이라는 걸 신청하시는데요 이때도 적용이 안 되세요 이제 공적 부조가 우선은 포함이 몇 개가 더 됐는데요 우선 푸드 스탬프 같은 푸드 스탬프 그리고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메디켈이죠 허드에서 주관을 하는 프로포지션 8 이라고 이제 그 하우징 바우처 그리고 아니면은 임대 관련된 그런 것들 혜택 그리고 정부 연방정부에서 나온 하우징 베네핏 등등이 이제는 공적 부조라고 포함이 되었고 응급 메디케어 응급 상황에서 쓰는 메디케어 그리고 21살 이전에 미만에 썼었 메디케어 그리고 임산부들이 이제 메디케이드가 메디켈을 쓰시거든요 그거 괜찮고요 임신 마지막 날로부터 이제 60일 후까지 그러니까 60일 동안 받는 메디케어도 포함이 안 되세요 즉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셜 시큐리 베네핏 SSA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65세 이제 스니어들이 은퇴하면 은퇴자금 이런 거는 아예 공적 부조 자체가 아니에요 받으셔도 되는 거죠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층 근로세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열거한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공적 부조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구별하기 어렵지만 사실 쉬울 수도 있는 게 이거 이외의 모든 것들은 공적 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거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범죄 피해자 비자 그리고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 또 SIJS라고 그런 비자가 있고요 그런 특별한 영주권 신청하는 그런 분들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거꾸로 말하면 공적 부조를 받으셔도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다카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또 이제 그렇게 다카가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Deferred Action이라고 추방 유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불체인 상태인 거죠 근데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시게 되실 예정이신 분들은 10월 19일 2019년 이후에 뭔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공적 부조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시고 본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안전하게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12개월을 계산하는 거가 예를 들어 공적 부조당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후드 스탬프를 6개월 받았고 메디켈을 7개월 받았어요 그럼 총 13개월이 돼서 12개월을 초과하죠 그렇게 되면 12개월을 합쳐서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들이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한 3년을 쭉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제가 지금까지 불치였으나 누군가 제가 배우자가 만약에 저를 초청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 36개월 동안 총 푸드 스탬프를 다 합쳐서 12개월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주권을 신청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날가 난다는 거죠 시민권자 아드님이 불체인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시행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받은 게 자기 아들이 시민권자 아들이 받은 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가 가족끼리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원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은 받지 않는데 다만 USCIS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소득이 공적 부조인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방법은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본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민 본드를 신청하셔서 설령 이 법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도 본드를 내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구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8천 얼마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높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 있거든요 이제 몇 년 이제 만약에 영원히 떠난다든가 시민권자가 된다든가 그걸 돌려받는 폰도 또 따로 이번에 생겼습니다 본 동영상은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정보 제공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본인의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한번은 네 긴 нашей 진행되어 근데 strains을 마셨고 첫 번째 긴이 아칩 아칩 system 아m 아칩 아칩 아칩